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너무 좋아 아 날씨 너무 좋다 안녕 네 여러분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으어 으어 이번EO È 하셔야 될까요? 근데 그 훅 다시 한 번 쭉 들어봐도 될까요? 약간 알고 있었으면 그건 좀 아쉬운 거 같아요 내가 그걸.. 넵 안녕하세요. 후리오입니다. 방금 제 곡 Move On을 재모금을 했는데 사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두 번째를 했는데 어제는 뭔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많이 못 했어요. 오늘 그래도 잘 한 거 같아서 네 만족스럽고 아.. 네 결과가 좀 기대가 되네요.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. 다시 연습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네. 예. I can't lie I can tell you chaded baby wipe your eyes Don't let him see that he got the best of you Girl I take the rest of you Love I got a question for you Is he worth it? Oh yeah Oh yeah It's time to mix it up and get to go Yeah I know that you won't get it You got so much Don't let nobody tell you that it's over I want you to know that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Oh yeah Yeah You got it You got it Oh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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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my little baby I'm gonna make you know Let that nigga Hey girl What is he gonna do? Keep back your arms You got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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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오늘은 네 4시간 4시간 가까이 이제 녹음을 했는데 어 오늘이 세 번째였는데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녹음을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장면 요즘 네 우리 둘 만났어 또 유전 장면들 네 아 다 날아갔네 우리 써뜨네 다시는 실 때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이 발음이요? 이 발음이요? 아 저도 이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류오입니다 어 어 무번 네 번째 녹음 어 이제 끝났고요 뭔가 엄청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음 시청하려고 했던 부분은 부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는 저도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제 한 번 12시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게 녹음했으니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다섯 번째 녹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이 무슨 말인지 촬영 시작될 mientras 지금 음 예 다음 곡 네 거의 아 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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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è 안 쏙! No comparison, no she don't, she don't Hey!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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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she don't Oh, oh, she don't, oh, no she Hey!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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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she don't Oh, no she don't Yea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